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로우피스입니다. 요즘 들어 출시하는 스킨은 화려하고 특색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문양을 넣는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스킨이 더 화려하고 멋있어졌는데요. 배틀그라운드 스킨 및 코스튬 의상은 얼마나 더 화려해질까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는 다양한 스킨과 의상이 있습니다. 시즌마다 컨셉을 잡고 컨셉 아이템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보다는 확실히 폭넓은 디자인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만약 배틀그라운드에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아이템이 출시하면 어떨까요? 9월 초 펍치 캐릭터 아트팀은 스킨과 아이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템 선호도 조사에서는 PC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의 아이템들이 나열되었는데요. 아이템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제작될 스킨 디자인이 많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할로윈 기념 의상인 사자 코스튬이나 허수아비 코스튬처럼 특색있는 의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종합하여 게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다양한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